앞서 마이크 무슨 촬영하러 오셨어요? 모험택시 쓰려... 그렇게 말해도 믿겠네 오늘은 저기 감사하게도 기업은행에서 저희를 찾아주셔서 저랑 이제 혁진이 형이 광고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이걸 이러다다를 6년동안 하게 생각했어요, 이 머리를. 저도 이제 곧 마흔이에요. 얼마 안 있으면. 아이고 또. 저기 또 우리. 채진님 나오시네요. 저희를 먹었다 저기 있는 거야? 너 어디만 가면 왜 이렇게 퍼들어. 자꾸 말을 시켜요, 가만히 있는 거야. 그래? 아이고. 너무 좋았어. 준비 끝. 대신 맞춰주세요. 한 마디 끌었다면. 됐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아 맞다. 아 맞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저희 형. 저희 형. 들어갔으면 될까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박수 한번 다시. 저희 형. 우리 선생님. 박수 한번. 박수 한번. 저희 형. 저희 형. 어! 좀 봐야 돼! 오! 네! 여기. 안에서, 안에서. 안에서. 안에서, 안에서. 안에서. 뒤쪽은 종렸어요. 잊어. 딸랑딸랑. 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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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갑자기 대다 안 된다고? 한 번 더 느꼈어 우유빈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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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떴으려 눈을 떴으려 눈을 떴으려 눈을 떴으려 알람 울리기 3분 전에 일어나서 좀 짜증 났어 3분을 못 잤어 저희도 카메라 못 찍고 있다 카메라의 카메라 카메라의 카메라라 태그에 눈물 이런거 하지마 아침을 위해 els인으로 오는 날 아침을 제거한거 축하합니다 출발 펜트 아침을 들으면 나 exclusion 아름다운 아침 아침 상빈 또 넣었어? 참, 랩 안 돼. 한 번 더 봅니다 삼세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한 번만 네 좋아요 네 조금만 없애줄까요 조금만 고맙게요 다 뽑기 할래 해도 돼 오늘의 엔딩 여정 베일함 아웃